그니까 열심히 구경하셔 딸하고 엄마하고 어디서 봐봐요 봤어 저쪽에서 어 나는 이 꽃이 여기서 피는구나 그래 이제 알았어 야 새다고 엄마도 여기 꼈다 지금 네 아 물도 이렇게 주는구나 조금씩 갖고와서 아유 이 나무 이쁘다 진짜 이 소나무 이쁘네 어 이 소나무 진짜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자상할 수 있어 소나무가